네 안녕하세요. 내과의 욕장 3년차 김지훈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시고 내과에 관심을 갖고 설명을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간단히 내과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내과는 어떤 과인가요?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과죠. 분과도 11개의 스태프도 150명이 넘고 레지언트도 80명이 넘는 굉장히 큰 분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교수님들과 이렇게 많은 전공의들이 속해 있는 과인데요. 그 다음에 내과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입원 환자의 매니지겠죠. 아침에 출근해서 환자들 랩을 까보면서 회진을 준비를 하고 아침에 회진을 돌면서 피지컬 이교잼과 교수님과 플랜을 세운 다음에 이제 콜을 받고 프로시저를 하고 그 다음에 당직 동안 환자를 매니지하는 게 내과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봐서는 내과가 무슨 과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림이어서 싫었는데요. 이제 런던 테이트 갤러리에 있는 루크 필데스의 의사라는 그림입니다. 이제 주워가는 생명과 그 앞에 턱을 괴고 고뇌하는 의사 그리고 뒤에 슬픔이 쌓여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사실은 여기서 환자는 소화하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고민과 문제를 풀면서 살아가죠. 학생 때 시험 문제를 풀면서 또는 의대생 때 어떻게 하면 유급을 안 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를 쌓으면서 힘들 때 의지가 되어주고 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바이탈을 다루는 과로서 내과로서의 큰 두 가지로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주고 또는 우리가 최선의 매니지를 다했는데도 환자가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미 사람의 영역을 떠난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보호자분들 옆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내과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과의사가 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이거는 학생 때 많이 봤던 해리슨의 서문에 있던 것을 가져왔는데요. 영화라서 읽기 어려우니까 간단히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많은 책임과 의무가 필요하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과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면서 환자를 어떤 증상이나 장기의 총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보고 공간과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 내과의사가 되는데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내과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환자에 대해서 머리로 공부를 하고 몸으로 기술을 익히면서 가슴을 환자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렇게 할 게 많은데 힘들지 않나요? 뭐 지나가다가 많이 보셨을게요. 이렇게 싸늘하게 기절해 있는 내과 전공인들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밤에 콜도 많이 받고 낮에 할 일도 많고 그다음에 당직 때는 환자가 산으로 가기도 하고 하면서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또는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루 종일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최신 가이드라인을 찾아보면서 고민을 하거나 또는 가끔 가다가 프로세저가 잘 되지 않는 환자를 만났을 때 땀 범벅이 되면서 힘들게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각보다 할 만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2015년도에 인턴을 했었어요. 그때는 주 80시간도 안 시켜지던 때에 인턴을 했었는데 그때 뭔가 프라이머리 콜을 받고 그때는 또 인턴들이 프라이머리 콜과 매니지를 다 했었어서 전공인 선생님들이 깨우러 다니면서 엄청 고생하면서 이건 진짜 사람이 할 듯이 못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잠깐 다른 과를 했었다가 돌고 돌아서 지금 다시 내과를 하면서 느낀 것은 생각보다 할 만한 과입니다. 다 사람 사는 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희는 한 연차에 거의 30명이 될 정도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같이 의지를 하고 동기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벤틸레이션도 하고 같이 당직선 동기들이랑 마시는 것도 시켜 먹고 저기 제일 오른쪽 보시면 표정이 되게 좋아요. 내공이 좋고 좋은 과에 가면 이렇게 꿀 빨면서 누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힘들기만 한 과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저희가 파견병원을 가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눈사람 만들고 회식하면서 놀고 저기는 당직실인 당직실은 기타 치면서 놀고 있죠. 이렇게 여유도 있을 수 있고 저기 보이는 동기는 또 레전드 수련 과정 중에서 이제 결혼 준비랑 결혼까지 다 꼬리 냈었던 동기입니다. 이처럼 사람 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생각보다 할 만한 과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련 과정은 어떻게 되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연차별로 저의 역할은 1년차 같은 경우에는 병동 환자의 기본적인 매니지먼트와 프라이머리 코를 받게 되고 2년차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 ICU나 CCU의 중환자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면서 응급실 근무를 이제 인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과 환자 협진도 인로를 하게 되면서 이제 프라이머리 매니지를 떠나서 타과에 대한 고민과 이런 최신 직원을 공부하면서 매니지를 하게 되고 3년차 같은 경우에는 입환자의 백업과 함께 학회 참석과 원하는 경우에는 논문이라든가 특히 연구를 되게 인로를 시켜야 하고 싶은 교수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만 있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논문과 분과 인볼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테이팅하는 병원이 저희는 무려 4군데나 있습니다. 제주랑 일산병원, 안동병원, 용인세바란스병원이 있는데 저희가 세텀에 한 번꼴로는 파견을 갑니다. 파견을 가면 잠깐 숨통도 트이고 신촌에서 바쁠 때 못했던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다른 환자군을 볼 수 있다. 다양한 경험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되게 다양한 인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흔히들 걱정하시는 게 너무 본교 출심만 뽑지 않냐 원내메터만 뽑지 않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보는 것처럼 저희 세계년차 되게 다양한 학교 출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외국 학교도 많고요. 그리고 한 년차에 20명에서 29명, 30명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분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11개지 분과가 나눠져 있는데 왼쪽 위에 심장 내과나 소화기 내과처럼 프로시자가 주가 되고 뭔가 그런 시술이라든가 수술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환자가 빨리 좋아지는 걸 경험할 수 있는 분과도 있고 호흡기 내과처럼 중환자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분과도 있고 심장 내과처럼 장기간 환자를 보면서 투석을 하거나 혈액 내과나 종양 내과처럼 중증의 암 환자들을 보는 분과도 있고 아래에 외래 베이스의 과들도 있어요. 류마티스 내과나 노연 내과처럼 주로 노인 질환 특히나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 질환을 보는 분과도 있고 감염내과처럼 컨설튜 위주로 입원 환자보다 컨설튜 위주로 보는 감염내과나 내분비 내과나 알레드기 내과 같은 외래 위주로 보는 과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적성과 취향에 맞춰서 다양한 분과를 고를 수 있고 이걸 또 3년 동안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나중에 졸국하고 나서 대학병원의 스탭으로 남을 수도 있고 봉직이나 재학회사, 국제기부, 연구 또는 원하면 본인의 어떤 신념에 따른 미션에 따라가는 다양한 길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저희는 다양한 이머전트 케어를 할 수 있습니다. 코드블루 방송 나는 거 많이 들으셨죠? 가서 맨날 뛰어가서 인투베이션 하고 C라인 잡고 C피를 하는 거 저도 인턴 때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다 보면 다 하게 됩니다. 다 백업 봐주는 전공의가 있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배울 수 있고 자신감을 갖고 환자를 매니지할 수 있다. 그리고 중환자실 케어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장기간 중환자실 케어하는 건 내과의 장점이죠. 강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벤틸레이터 케어라든가 투석 또는 에크모 같은 다른 분과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중환자실 케어를 특히 이렇게 규모가 큰 병원에서 다양하게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시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나중에 펠로우 과정에 인도를 하게 되면서 배우는 부분들이지만 전공의 때도 저희가 이런 초음파라든가 내시경 같은 수위기 교육을 하고 특히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국에 구비하고 있는 기기가 있어가지고 원하는 환자들한테 다 대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는 뷰는 다 나오는 초음파 기기니까 여러 경험들을 해볼 수 있고 또 내과는 되게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가 전공의 특별별과 주 80시간 근무를 준수를 해서 당직 근무 편성 간에 절대 오버타임이 되지 않게 편성을 하고 있고 휴가 당연히 보장하고요. 전공의 수련 지침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24시간 오프를 꼭 보장하게 저희가 당직표랑 근무를 짜고 있고요. 업무 개선을 계속 이루고 있습니다. 원래 1년차 들어오면 바로 저희가 응급실 당직을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전반기 당직을 배제를 하고 불필요한 칭협 제도를 많이 줄이고 있고 또 저희가 원래 항상 가운만 입고 옛날에는 넥타이 입고 가운 입고 안에 양복 다 갇혀있는 그런 옷을 상상을 하잖아요. 이제 뇌과 근문복도 제작을 하고 있어서 보다 편하게 수련을 임할 수 있습니다. 또 전공의 교육에도 계속 힘을 쓰고 있습니다. 가운내과에서 점심때 줌 강의를 통해서 항생제 강의도 하고 메디컬 그라운드 라운드 통해서 여러 교육도 하고 외국회의 때 전공의 강의와 아까 말씀드렸던 내시경과 초음파 수육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계, 추계 또는 기타 여러 학회들에 대해서 참석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교육의 기회를 고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뇌과는 주치의의 역할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공이라는 게 교수님이 정해주는 지침과 방향에 따라서 일만 하는 과정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1년차 후반부터 굉장히 다르게 느끼실 거예요. 내가 이 환자를 얼마나 꼼꼼히 보고 얼마나 내가 플랜을 잘 세우고 케어를 하냐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코스가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뇌환자, 우린 저희끼리 얘기할 때 뇌환자로 얘기를 해요. 뇌환자라는 생각을 갖고 환자를 보게 돼서 환자분의 진단부터 입원해서 나빠지는 과정과 끝에는 인종을 지켜드리는 과정까지 저희가 쭉 함께할 수 있는 게 뇌과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저희가 많은 고민과 문제를 푸는 경험을 해볼 수 있으면서 환자분들의 끝까지 지켜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뇌과 전공의 역할입니다. 물론 힘든 부분도 있기는 해요. 힘든 부분도 있지만 다 사람 사는 곳이고 생각보다 할 만한 곳이기도 하고 저희가 특히 의국장단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근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뇌과 전공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의 의국장단 번호인데요. 제가 지금 왼쪽에 있는 3연차 김지훈이고 다른 이전 의국장단들도 편하게 연락하셔도 되니까 번호 갖고 가셨다가 연락 주시면 원하는 거 다 말씀드릴게요. 페이부터 해가지고 당제 시간 다 솔직히 말씀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교육수련부 있으면서 뇌과부 많이 힘드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걸 익히 알고 있는데 지금 의국장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연락하실 연락처로 개인적으로 많이 질의를 하시면 잘 설명해 주실 거니까요. 지금 당장 질문은 없어도 따로 연락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의국장 선생님 한 말씀 더 해주시면 그것으로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를 하면 저도 학생 때부터 뇌과를 걸쳐두고 다른 과를 고민 많이 했어요. 사실 그냥 티피컬하게 생각하는 의사가 결국 뇌과 의사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결국 고민이 되고 계속 생각이 난다면 그 길이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1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원하는 길을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